방송중입니다 나 라이브한다고 얘기 안하고 갑자기 라이브 켜가지고 하이 1등 아니지렁 안녕 안녕 어 하늘오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요 무슨 날인지 아세요? 팬 여러분들은 아시죠? 같이 얘기하고 고맙다고 얘기하려고 잠깐 켰어요 저희 2009년 7월 29일에 티아라 데뷔였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데뷔 날이에요 오늘이 데뷔 14주년 되는 날 그래서 팬 여러분들한테 고맙다고 인사하려고 켰어요 고마워요 14주년 축하해줘서 원래 그 기념일마다 우리 같이 만나서 라이브하거나 뭐 그러거나 했는데 네 그렇지만 우리는 한마음으로 같이 있으니까 제가 리티아라 앨범 내고 콘서트 같이 해서 팬 여러분들 만났었잖아요 그때 진짜 좋았는데 그치 저는 여기 지방에 촬영 와있어요 어 언니 안녕하세요 여기 멤버 초대 가능한가? 어떻게 초대하지? 어떻게 초대하는 거야? 이거 뭐 눌러? 아 참여요청 아니 이건 내가 하는 거잖아 아아 방송 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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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초대 알고 있는데 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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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오늘 데뷔 14주년이에요 언니 큐리언니 있어? 큐 아 나 티아라 앨범 지금 갖고 있는 거 있는데 근데 캐리어에 있어 지금 여기 없고 네 오늘 티아라 데뷔 기념일 감사합니다 14주년 동안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맙고 어 14주년 안 됐는데 팬이신 분도 고마워요 그래서 이 날은 진짜 잊지 않고 우리가 다 기념하는 날이어서 우리 명곡 너무 많죠 그죠? 우리 명곡 너무 많죠 그죠? 10주일도 좀 더 5주일도 1주일 어 됐다 합찐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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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합찐 근데 어디가? 머리 잘랐어? 또 잘랐어? 아니야 상한 것만 자른거야 나 지금 충북에서.. 아 얘기하면 안되었네 아 이제 지방에서 나 지금.. 나 형한테는 뭐래? 아 귀여워 조이 혜택이.. 아 근데 너 그거 안해도 되겠다 큐리언니 여기 있네 네 박지희 인사해줘 지금 팬들 보고있다 안녕 안녕 오랜만이야 진짜 오랜만인데 언니 어디 간다고? 왜 이렇게 보니까 좋지? 아 눈 먼저 바로 좋지 나 지금 지방에서 뭐 얘는 짤막한 거 촬영하고 있는 중 지금 중간에 쉬어서 키자고 했어 아 되니까? 여러분 저 14주년이에요 멤버 같이 오니까 너무 좋죠 14주년이야 대중 이렇게 영통하는 거 같은 거 처음이지? 응 우리 둘이 하는 거 처음이야 4명이서 하다가 나 하다가 가면.. 너무 힘드라고 얘기 좀.. 가면? 응 나 지금 가야된대 아 진짜? 응 나 쓰면은 아마 너한테.. 아니 언니 끝나면은 꺼지지 않을까? 꺼져? 그래? 꺼져 뭐야? 뭐야? 나 처음 해봐 나도 처음 해봐 아무튼 우리 14주년이야 네 여러분 저희 14주년이어서 같이 올 거예요 응 같이 있어 줘서 너무 고맙다 14주년 동안 그니까 너무 고마워요 더 있어 줄 거예요 더 있어 줄 거죠? 나 갈게 언니 나 갔다 올게 나 갔다 올게 어 잘하고 와 네 여러분 우리 14주년 게시물도 올릴게요 나도 보내줘 안녕 안녕 잘하고 와 나 뷰 빠이빠이 안녕 안녕 감사합니다.